최하의 스토리의 주 목적은 호신호 아이의 전 남자친구이자 아쿠아와 루비의 부친을 찾는 것이다. 원작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부친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며 무슨 이유로 아이의 죽음을 사주한 것일까? 아이는 남자친구 A의 정체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DX 사장이자 자신을 칠달처럼 길러준 사이토 이치고도 알 수 없었다. 아이의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A의 부탁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A에 의해 아이가 살해된 것을 보면 A가 자신과의 관계를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을 확률이 높다. 아버지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쌍둥이의 모습에 아이는 A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를 통해 아이와 A는 이별 후에도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걸 알 수 있다. A는 A를 신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새 주소를 알려줬다. 그것이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채 아이의 사후 아쿠아는 스토커 료스케의 배우에 있는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부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생전 협소했던 아이의 교우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부친 A가 연예계의 인물임을 판단한다. 그렇게 아쿠아는 복수극을 위해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연예 리얼리티 쇼 지금 러브의 복귀를 위해서 아카네는 자신만의 배역 호시노와의 연기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철저한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분석 내용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춘기 단계에 성난애가 있던 사람 투기의 언밸런스 두 번째는 15세쯤부터 파괴적 행동의 개선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카네는 아이가 15세에 좋은 만남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했다. 아이의 임신 당시 나이는 16세였고 15세의 A와 만남을 가졌더라면 시기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 아카네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면 아이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지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 결과 아쿠아는 아카네의 재능을 복수극에 써먹기로 마음먹는데 후술할 뒷내용들을 참고하면 결국 이때 아카네가 아쿠아의 복수극에 휘말리게 된다는 복선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다. 카브라기 마사야는 유명 아이돌이 되기 전에 아이와 여러 일을 진행했었던 인물이다. 아쿠아는 그런 카브라기로부터 아이의 가시정보를 얻는데 카브라기에 의하면 아이가 사랑에 빠진 곳은 극단 라라라이. 인류 배우만이 존재하는 이 극단은 아카네가 현역으로 활동 중인 곳이기도 하다. 카브라기는 당시 촌특이었던 아이를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에 라라라이 워크숍을 소개시켜줬는데 워크숍을 다녀온 뒤 아이는 이전과 다르게 몸단장을 신경쓰기 시작했으며 괜찮은 식당을 물어봤다는 것. 또한 카브라기는 아이의 얼굴이 단숨에 어른의 얼굴이 됐음을 느꼈다. 즉, 아이가 극단에서 가진 만남은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 시점을 계기로 아이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상승해 비코마치는 전성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카네가 추측했었던 아이의 좋은 만남이란 극단 라라라이에서의 만남을 의미했고 15세였던 아이는 그곳에서 만난 애이와 관계를 이어나가다. 결국 임신을 하게 됐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도쿄 블레이드 공연을 위해서 연기 연습을 하던 아쿠아는 감정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발동되어 혼절해버렸다. 아쿠아의 부탁에 아카네는 그를 데리고 고탄다 감독의 지부를 향했고 고탄다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pts들이 겪고 있다. 라는 사정을 전해듣는다. 그녀는 프로파일링했던 아이의 정보들과 아쿠아의 행적들을 종합하여 아쿠아가 아이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카네는 배우계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데 아쿠아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라고 반 농담식으로 답을 했다. 이에 아카네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도와줄게 라고 받아쳤다. 아카네는 어렴풋이 눈치를 챈 것이다. 아쿠아는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을 아쿠아는 라라라의 출신 인물들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진행했는데 그곳의 간판배우 히메카와 타이키가 자신과 이북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히메카와의 아버지가 아쿠아의 부친이자 아이를 죽인 진범이라는 것이다. 아쿠아와 히메카와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야하라 세이주롱. 탤런트였던 그는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예계에 재능 넘치는 여자들을 마구 건드리고 다녔던 모양이다. 여기저기 바람을 피고 다녔으니 이북 형제가 생길 만도한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야하라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오래전 그는 히메카와의 어머니 히메카와 아이리와 동반 자살을 한 것이었다. 아쿠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내면 복수의 대상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흔들리지만 이내 호신호 아쿠아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던 아쿠아는 그 누구보다 화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아카네는 아쿠아의 힘이 되지고 싶다는 심정을 고백하는데 아쿠아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지금까지 부친을 찾기 위해 달려온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다. 이제서야 겨우 자유를 되찾았다는 아쿠아의 말에 정색을 하는 아카네 아쿠아는 마음 한편에서 지긋지긋한 복수극을 빨리 끝내고 싶어했고 아카네는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가 간단한 허점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쿠아가 다시 복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아카네는 그 허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 비쿠마츠의 뮤비 촬영 전 루비는 엄마의 무를 방문하고 여기서 루비와 엇갈려 지나가는 의문의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아이를 죽인 진범이자 아쿠아와 히메카와의 아버지 A 그는 우야하라가 아니었고 멀쩡히 이 세상에 살아있었다. 루비는 비쿠마츠의 뮤비 촬영을 위해서 미야자키 현을 방문하는데 이곳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장소였다. 한 마리의 까마귀가 루비의 숙소 열쇠를 낚아채는데 까마귀를 쫓아간 루비가 발견한 것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고로 선생님의 시체였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현실에 좌절하던 루비에게 까마귀의 때와 함께 한 소녀가 나타난다. 루비가 태어난 날이자 고로가 사망한 날 소녀에 의하면 그날 병원 주변엔 두 남성이 얼쩡됐다고 한다. 대학생 정도의 남자는 아이를 칼로 찌른 뒤 자살한 요스케군 중학생 정도의 남자는 아이의 남자친구 A 소녀는 A를 찾아내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고 결국 루비마저 복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아이의 사망 이후 폐인으로 지내던 이치구 역시 아이를 죽인 놈을 찾고 있었는데 아쿠아는 이치구를 찾아가 복수할 대상은 더 이상 세상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치구는 우야라가 죽은 건 아이의 이사 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우야라가 아이의 새 주소를 알아낸다는 것은 시계율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가 진범일 리 없다는 것이다. 이치구는 애초에 히메카와의 모친 아이리가 다른 남성과 애를 가졌다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것이 아쿠아가 눈치채지 못했던 간단한 허점이다. 짧은 자유를 누리던 아쿠아는 다시 끔찍한 복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멘탈이 흔들리고 만다. 신인 배우장을 수상한 아카네는 시상식장에서 한 남성과 스쳐 지나간다. 아쿠아와 매우 닮은 그의 모습에 흠칫 놀라는 아카네였다. 그런 아카네의 앞으로 누군가 흰장미 화환을 보냈는데 지금은 기획사를 세웠다는 라라라의 오비가 보낸 것이었다. 라라라의 대표 킨다이치는 축하의식 자리에서 아카네가 지닌 사람을 속이는 눈을 배우로서 최고의 자질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예전에도 이 눈을 가진 사람이 극단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카네에게 흰장미를 보냈다는 그 오비였던 모양이다. 킨다이치는 그를 굴지 연기파라 칭했고 그에 대해서 궁금해진 아카네는 극단의 비공개 영상 리스트를 뒤져본다. 그리고 그 남자의 연기 영상을 시청한 아카네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아내지에 원한 아이의 감정이 술령일 정도로 말이다. 아쿠아와 너무나 똑 닮은 이목구비 아이의 전 남자친구이자 호시노 쌍둥의 부친 A 그의 이름은 바로 카미키 히카루였다. 참고로 작중 초반 분장을 한 아쿠아가 가짜 스카웃을 위해 건넨 명함에는 칸자키 히카루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떡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보다 한 살 연아인 카미키는 아이와의 만남 당시 14살이었고 아쿠아와 히메카와의 나이차를 고려해보면 카미키는 무려 11살에 히메카와 아이리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아이리의 임신과 아이의 임신 그리고 두 여자의 죽음 모든 사건에서 카미키는 미성용자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형을 받지 못하기에 그를 법적으로 심판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아쿠아의 복수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아카네는 카미키 히카루의 정보를 좀 더 깊숙이 알아보기 시작한다. 아카네는 직접 카미키를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흰장미와 함께 카미키에게 향하지만 그런 아카네를 가로막은 것은 아쿠아였다. 아카네를 이용하기로 했던 아쿠아는 지금 러브의 촬영이 끝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카네의 열쇠고리에 GPS 추적기를 붙였던 것이었다. 그 또한 부친이 카미키 히카루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따라서 그를 찾아가려던 아카네를 가로막은 것이다. 아쿠아는 지옥같은 위험한 곳에 아카네를 데려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을 남기며 쿠로카와 아카네와의 결보를 선언한다. 드디어 9장에서 카미키 히카루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 그는 유명 여배우 카타우사 유라의 푸념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카미키는 더욱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며 그녀에게 자신감을 실어줬다. 그러나 카미키는 등산을 하던 유라를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를 한다. 카미키의 섬뜩한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가 정상인은 아니라는 것. 정황상 여자 연예인들이 빛나려던 순간에 그 목숨을 아사감으로써 쾌감을 얻는 사이코패스로 보인다. 호시노 아이의 죽음을 사주한 이유도 그런 성격에서 비롯했을 확률이 높다. 카미키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쿠아는 세상에 충격적인 기사를 퍼뜨렸다. 그 기사에 충격을 먹은 루비는 더 이상 엄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오빠와 나무로 지내게 된다. 아쿠아가 기사를 퍼뜨린 목적은 복수를 위한 발판 마련이었다. 아쿠아는 고탄다 감독과 함께 영화 15년의 거짓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영화는 아이의 인생을 담은 동시에 카미키 히카루를 폭로하기 위한 영화인 모양이다. 아쿠아 본인은 이 영화를 카미키를 군지로 몰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본래의 이 영화는 비코마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다. 아이의 부탁으로 고탄다 감독이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 촬영본 속의 아이는 거짓말로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아이의 사막이라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해당 영화의 계획은 물고품이 됐던 것. 아쿠아는 고탄다 감독과 함께 본래 영화의 각본을 각색하여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심판을 할 수 없는 카미키. 아쿠아는 이 영화를 통해 과연 어떤 형태의 복수를 하려는 것일까?